오늘은 우리 달고나 커플을 만들거에요 여기다 이제 물을 넣을거야 맞아? 설탕 먼저 넣어 설탕이랑 그거 먼저 넣어야돼 그래? 그럼 설탕 먼저 넣어봐 한 3개만? 설탕이 얼었어 나도 맥싱 모카운... 입이 얼었어 입에 얼었어 2번 넣으면 되겠다 맞지? 1대1 그리고 휘핑크림을 조금 넣어줘 어느정도 꾸덕꾸덕하게 더 맛있게 만들어줄게 물을 얼마큼 멈춰해? 1대1 이랬지 그러면 너무 많이 넣는거 같아 이렇게 키면 이렇게 돌아가요 어때? 저거 4만번을 밖에서 할 수는 없고 근데 꾸덕꾸덕해질거 같아 잘못하면 튈거 같아 잘못하면 튄다 저거 뭐야 아니 이거 뭔가 고소한데? 뭐 그렇게? 거의 1대1 1대1 맞아? 맞아? 뭔가 꾸덕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신기하다 어? 달고나 같다 어? 좀 뭔가 어? 뭔가 어? 뭔가 꾸덕해지는 것이냐? 굶는 것이냐? 지금 한 2천만 됐을거 같아 그치? 아 왜 그래? 틴디 틴디 된거 맞아? 근데 어느정도 조금 꾸덕꾸덕해졌을때 끝내랬어 왜? 너무 꾸덕꾸덕해지면 안되네 아니야 근데 이정분 아니야 약간 진짜 꾸덕 너무 꾸덕꾸덕 진짜 꾸덕꾸덕 진짜 꾸덕꾸덕 진짜 꾸덕꾸덕 진짜 꾸덕꾸덕 진짜 꾸덕꾸덕 사람이 없어 이런 한강에서 지금 소리는 이렇게 만들고 있단거야 표정 뭐야? 집경하면 그래 여기 들어가는 거 봐 뭐야? 뭐 가르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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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신기하지? 우와 맛있을 거같애 근데 왠지 맛있을 거 같아 원래 매쯤 좋아하잖아 매쯤 카피 믹스커피 그치 원래 꾸덕꾸덕하게 먹어야 하는거 알지 신기 진짜 빨개쓰usc리 되는거 맞지? 원래 오래 해야 되는데 되는거 맞아? 참 꾸덕해질거 같긴 해 아 소라 뛰었어? 달고나 같아 진짜 안 찍으면 되는 거 같아 달고나 같잖아 오빠 이거 봐 잔여 거품이 생겨 한번 찍어서 먹어볼까? 왜 안 찍히지? 어때? 진짜 달고났나 진짜로? 먹어볼래? 응 반 지나가는 빌리기도 있네 아 그래 이게 근데 닿으면 어 꾸덕꾸덕해진 거 같지 않아? 아까도 그랬어 그래? 응 저 커피가 녹을 때까지 잘 먹자 보이나 혹시? 전 좀 부푸는 거 같지 않아? 공기 들어가니까 서로 응 더 넣어야 돼 아니 손님 말대로 다 녹았는데? 아니 아예 내 눈에 갈색가루가 아예 없어야 돼 갈색가루가 아예 없어야 돼 응 신기하지 좀 꾸덕해지는 거 같아 그리고 얼음을 넣어야 돼 04 에센 띵띵띵한트 그... 오케이 그만 멈춰 모양이 안 이뻐 이쁜데? 맛있어 나 이거 먹고 싶은데 맛있어? 그럼 이제 인사를 드려볼까요? 안녕 나 인사해줘 그냥 아 얍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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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